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팀 아니에요 저기에요 아시겠죠? 아직 꺼져 좋지 나 일로 갈게 닌 글로 죽어버려 그냥 모르는거야 진짜 거기 딱 봐도 똥적이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팀이에요 왜냐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저를 따라다녀야 돼요 여기는 그냥 제작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맵의 이름은 다이아몬드 디펜스 바로 각자 다이아몬드를 아주 열심히 사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맵 고르실래요? 한번 골라볼까요? 뭐요? 이거 우클릭하면 이렇게 맵을 고를 수가 있대요 근데 나는 뭐가 달라지는지 사실 모르겠어 그냥 흰색깔이 이렇게 생기는데 아 이게 이게 보면 살짝 뭐냐 이거 그거 이게 뭐죠? 테트리스 같은 느낌인데? 맵을 뭘로 할까요? 내가 우클릭 막 할테니까 님이 스톱할래요? 스톱! 어 너무 시시해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스톱할게요 내가 스톱할게요 아 이거요? 오케이 이걸로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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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가 스타트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제 디피컬트를 어려움을 조절할 수 있어요 난이도를 우리는 처음이니까 노말로 할까요? 아니면 하드? 아니면 이거? 어 노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말이 기본 설정이 없으니까 노말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게임 모드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클래식 말고 싸울 거니까요 당장 듀얼로 나가 오케이 진짜 딱 봐 당신 졌잖아 느낌 딱 와 오 너 죽었어 나한테 진짜 미소 죽었어 빠이 너 저번에 나한테 T&D 테니스 깍시다 뒤진 거 기억나죠? 오랜 날 그때 봐준 거지 진짜 이 크리퍼도 있는데 이건 뭘로 할까요? 이거 표지판 눌러서 바꿔요 이거 표지판 눌러서 바꿔요 이거 표지판 눌러서 바꿔요 크리퍼 종류가 여러가지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거 봤어요? 어 봤어요 머리통에 뭐 씌워져 있는 애 어 뭐야 이건? 보스죠? 아 보스네 방금 그거는 그냥 크리퍼를 할까요? 오케이 이거 일단 요번은 이걸로 해보고 다음에 한번 난이도를 올려서 한번 해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면은 하늘을 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하러 가볼까요 미미씨 어 뭐야 맵이 바뀌었어 어 맵 바뀌었다 맵을 여기로 다시 오셨고 아 맵은 하나네 듀얼 버튼을 아 주얼이라 아 오케이 그럼 스타트 스타트 오케이 어디서 해요? 여기서 제가 스타트를 누를 거예요 이제 우리 적이니까요 반말 하죠 쓰레기 같은 놈아 뭘 봐 이 개자식아 어 맞아 죽었어 넌 너무도 뒤졌지 너가 죽었어 이 자식이야 유일 뭐라는 거야 넥스트 게임 예 스타트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너 빨강이 해 레츠고 내가 이거? 아 빨강 우클릭 아 버려야 돼요 땅바닥에 한번 아 오케이 오케 오케이 레츠고 오오 게임 스타트 당신은 나중에 뒤졌어요 고래는거 아니였지 어 이거 거의 뭐 마마무인데 마마무 우린 결국 운명이었지 고래는거 아니였지 서부 느낌이야 서부 느낌 어 완전 그냥 당신은 그냥 그냥 크러쉬 어 너 나한테 지금 죽는 소리야 이거 너의 죽을 때 나오는 소리 바로 이 노래 내가 틀어주겠어 오늘 당장 느낌하니까 렛츠고 당장 스타를 시작해 3 2 1 렛츠고 하 안녕 당신을 내가 바로 죽여버릴 거예요 오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이게 크리퍼가 안터지게 조심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다 흘렀다고 보내버리고 그렇지 그렇지 꼬슬야 오 고투야 음 오 당신이 나라도 실력 살짝 리 Sony 오예를 바쁘니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사기당 했네 이거 金ミミ 버그 아웃! 아웃! 아웃이야! 아웃 그냥 얘 너 아웃이란다 너 체력 지금 보이니? 86% 나 90% 어 85% 되셨네요 빠이빠이 아 오케이 나도 지금 느낌 왔어 오케이 나도 느낌 왔어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느낌 지금이야! 오 내 거 왜 이렇게 많이 터진 느낌이냐 잠깐만 이거 좀 곤란한데 오 이거 개바빠 개바빠 오 얘 뭐야 체력을 던져 아니야 이거 저기 일로 가 미소 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나 안죽는다고 나는 나는 당신한테 절대 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요 당신은 나한테 죽어목습이라고 죽어! 야! 어머! 야 김바빈 개 못한다 죽어라 그냥 하하하하하 예! 뭐야! 아니 뭐라고 이거 없나 어 뭐야 김바빈? 잘 죽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 이미? 잠깐만! 스탑! 스탑! 뭐야? 왜 나한테 갑자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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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스니? 이거 뭘 또 또 한 번 못했는데 김밈이 지금 이거 좀 버그스러워 오우씨 한 번에 내 이거 싸가라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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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 당신은 탈락! 탈락입니다 오 이미님 어때요? 말을 까불다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 오늘도 느껴보셨나요? 아직 끝났어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20% 차이가 나는군? 오마이갓 게임 압! 게임 압!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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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귀엽다 어머 나 문타 오우 뭐야 18 어머 너 다른 팀 어디? 그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차이라고 난 안 보이는데? 정말 못하는구만? 미 intruder 트에ㅇ0장 미미미 퇴장이야 퇴장 퀘우 help 몬쌍한 toim 몸between 1억 трim unp texted 5031 오 45 팜발바밤 팜바밤 소리가! 소리가! 팍팁 팍팁 아니 어차피 중요한거는 타임 수가 있지만 미친 미안한데 시간이 20초 밖에 안남았단다 어 니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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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아이템 속도 나한테 지금! 나 앞이 안보여? 오케이! 지금 어차피 우승은 미소! 김 미미! 잘 가고! 안녕히 가고! 내가 승자! 아 아까워! 아 비슷했는데 22, 27 아 너무 쉽다.. 역시 김 미미는 나한테 마인크래프트 안되나보다 미미님! 제 3세판 모르세요? 좀 못하시네요? 3판 2선승! 3판 2선승! 하드로 바꿔! 아 이트리 한번 가볼까요? 완전 나는 헬로? 오케이! 이게 제일 어려운건가? 비기너는 뭐에요? 비기너 초보 완전! 오 저래? 영어 못하는거야? 오케이 제일 어려운걸로 가 오케이 그러면 크리퍼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아니 이게 크리퍼는 적어도 종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 있던 크리퍼 다 났어 아 크리퍼 스탯이라고 써있었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아 나 이번에 초록색 오케이 내가 빨간색 3판 2선승! 3판 2선승! 내가 가볍게 이길게요 자 간다 자 한번 렛츠고! 갑시다 렛츠고! 김 미미 잘 가시고 죽어버리세요 안녕 너나 죽어 난 절대 안죽지 빨간색 승리의 상징 내가 이겼어 딱 봐도 이긴거 보이죠? 여러분들 안봐도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댓글 다 한번씩 설정 완료! 알람 설정까지 근데 하드..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냐? 아까보다 오 김 미미 벌써 20번 가였죠? 잘 가시구요 아니 여기 터져라 뻥뻥 아니 아니 어머 진짜 이거 뻥뻥 터져라 뻥뻥 터져라 뻥뻥 터져라 뻥뻥 터져라 진짜 이거 어떡하니? 오 나 어떡하니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떼졌네 오 애들이 순식간에 좀 강력해졌는데 오 형 저거 봐주세요 아니 오와우 뻥뻥 터져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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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미소 가버려 절대 안까지요 당신 지금 61% 미소 87% 스토리 이미 게임은 끝났다 자필이 잘 가시구요 오 오 잠깐만 자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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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씨 진짜 욱씨마베야 욱씨마베 아우 진짜 100개 욱씨마베 31% 아니 왜 나 카라 졌는데 난 지금 31% 욱씨마베 욱씨마베 14% 욱씨마베 아우 진짜 미미님 마크 진짜 아직 좀 많이 허접이시구나 오케이 가지고 싶어도 이정도면 오 뭐야 얘 또 버그 꺾어 앞이 안 보여 어머 갑자기 순식간에 순식간에 얘가 50%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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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김미미님 갑자기 반격의 시작인가 이게 오 오 반격의 시작 오 진짜 욱쓰이다 욱쓰 오 제발 오 우린 결국 내가 이길 운명이었지 오 김 김미님 반격의 시작인가 벌써 나 지금 벌써 30% 됐어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안 돼요 이게 바로 실력 차이 오 오케이 오퍼 오퍼 갑자기 황갈라 제발 제발! 그래도 없는 곳에만 더 주면 다행히도 그리퍼들이.. 개꿀다리! 저리 가! 저리 가! 어디야? 저리 가! 나가 안 돼! 나이스! 김이미 잘 가시고 나는 이겼어요! 또 이겼다! 아 진짜 미미는 3판 2선승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겨버렸네요.. 진짜 재사 없네 전 아직? 열심히 안 했는데.. 대충 즐기면서 했는데 이렇게 이겨버렸네요 너무 쉽다 미미는 솔직히 잘 깔아버렸잖아 나는.. 나는 손도 안 썼어 도도가 있어 사실 도도한테 도지나니 미미는 정말 실력의 최악이시군요 내가 다음에 한번 미미님 실력 한번 키우려고 새로운 매물 한번 가져와야겠어 미미님 손실력 늘리기 너무 쉬웠고요 너무 쉬웠네 여러분들 보셨죠? 미미님은 저한테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저번에도 저희가 TNT 테니스를 했었는데 그때로 제가 진짜 밥 발라먹듯이 제가 아주 쉽게 발라버렸거든요 이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것도 보고 오세요 얼마나 미미님이 못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한번씩 해주세요 하지마세요 그냥 구독하지마세요 다가 돼서 미미님은 그냥 초보자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머릿속에 잘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패자미미님도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제 새끼... 안녕... 안녕하시죠 여러분들 할 말이 없대요 자기도 인정한다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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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